지금부터 동화사 벚꽃길 가보겠습니다. 오늘 선거하는 날인데 선거 다 마치고 벚꽃길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앞줄은 벚꽃이고 뒷줄은 단풍잎입니다. 단풍나무가 되어있어서 가을에 오면 또 멋집니다. 봄과 가을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. 멋집게 보입니다. 하늘이 다 갈아졌습니다. 벚꽃이 얼마나 많아서 지금도 구경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. 차가 줄을 썹니다. 꼬리를 몰고 있네요. 벚꽃이 얼마나 많아졌습니다. 벚꽃이 얼마나 많아졌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